안녕하세요 예쁜남자 브리드맨 입니다 오늘 메뉴가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아이스크림이랑 초코우유도 준비하고 오늘 신이 났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초코 케이크 먹고 싶어 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 잘라서 먹어 볼게요 아 이렇게 허쉬 초콜릿도 준비하는데 위에 불어 볼게요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맛있어 맛있어 видно 바다리 핫도그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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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 너무 맛있어 너무 빡빡 너무 빡빡 찹쌀떡 맛있게 팽이버섯 쫄깃쫄깃 너무 맛있다.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아삭아삭 이 우리가 만들었던 초콜릿이잖아요 바리바이켓때 두개 먹는 느낌 나요 너무 배불러요 부거워요 양이 그래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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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해